세종시의 도소매업 등 신설 법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·중남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세종지역 신설 법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.5% 늘어 증가율로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전기와 가스, 수도업 관련 법인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시 성장과 맞물려 관련 업종자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감사합니다.